안녕하세요 이모삼촌 여러분 기억이 안나 안녕하세요 이모삼촌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오늘 포르투로 여행가요 저희 이모채널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조카랑 언니랑 포르투 여행가는데 우리 조카가 오프닝을 맡았네요 너무 많이 컸죠 우리 조카가 크는게 아쉬워서 영상으로 짧게라도 여행 브이로그를 담아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 여행 즐겁게 해봐요 그럼 우리 여행 즐겁게 해봐요 커피를 시키셨습니까? 커피를 시키셨습니까? 그래요 커피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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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스 그린티 라떼맛 드셔보셨나요? 이거 되게 맛있더라구요 저 비행기 타러 갑니다 비행기 탁만 아니구요? 아 비행기 탔어요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네 비행기에 앉자마자 책자를 보길래 뭐라나 이거 먹어야 돼 뭐라나 했더니 이거 맛있어 와인오더입니다 와인오더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지금 종교제야 네 네 다가니 찹쌀 다가니 네덕 공격 도전 바이 로봄 도착이에요 저희는 포르투에 도착했고요 숙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진짜 애들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키가 막 금방 제 키 따라 잡을 것 같아요 언니랑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발 사이즈고 245래요 짐 놓을게 제가 큰방 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은 라면 먹을 거예요 조카는 불닭볶음 이거 먹을 거고 저희는 그냥 국물 라면 포르투 시내로 나왔는데 여기 날씨가 비가 쏟아졌다가 햇빛이 짱 났다가 비가 내렸다가 햇빛이 났다가를 번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 같은 데를 보며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는 강이 보이고 조금 옆으로 가면 바다가 있다고 해요 도시가 아기자기 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재밌게 봐lan을 하세요 일찍 이렇게 이동하러 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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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도 너무 예쁠 것 같긴 한데 저는 해가 있을 때도 보고 싶어서 지금 루이스 1세 달이 올라가 보려고 가고 있거든요 낮으로 가는 감정 더 많고 헐 헐 헐 헐 헐 헐 헐게 이 정도면 탄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여기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가 유명하니까 일일 일일 에그타르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밥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언니의 회사 동료와 함께 해요 그분도 지금 포르투 여행 중이라고 하셔서 만나기로 했대요 맛이 어때? 맛있는 맛이에요 시작은 샹글리아 저희 조카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핸드폰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카도 핸드폰만 하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는 건가요? 아까 봤잖아 공항에서 아 이모 아 맞네 공항에서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문어랑 대구래요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저거리 튀김? 아니 제가 네 명인데 메뉴는 여섯 개를 시켰습니다 다들 잘 먹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잇잉 brown 맛잇잉 음료 오 맛잇잉 으 양은 두 분 네 제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많이 사시가 있네? 아니요. 많이 사시가 있네.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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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조금듯이 아니야? 그런 영상? 이 맛. 그걸 맞추는 기분이 내가 신이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시티투어 예약해놔서 지금 12시고요 저희 조카 옆에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한테 한소리 들어서 우리 조카 지금 속상해 그래서 오늘 일정은 12시에 집합해서 야경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아침은 좀 늦게 일어나서 스타벅스 커피랑 토스트 그리고 햇반에 스팸에 달걀 먹었습니다 한국인은 어딜 가도 한국인스럽게 산다고 하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조카 기분 풀고 오늘 투어 화이팅 저희 조카 너무 귀엽죠 태준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자 할 수 있지 이곳은 포르투카를 사랑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니콜라오 나순이가 설계한 클레리구스 성당이에요 그는 포르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성당을 만들 때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지금은 성당 밑에 잠들어 있어요 해리포터 서점이라고 불리는 넬로 서점에 들어왔고 어린왕자 초판을 가지고 있었던 서점이라서 해리포터 말고도 어린왕자 책도 여기 자체내에서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장용으로 하나 살까 합니다 마우스 아이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천장에 천장에 스테인글라스에는 노동의 존엄성이라는 라틴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널드래요 과거에 카페였던 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는 것도 커피콩이랑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항글리에도 이렇게 되게 크게 크게 있고 투어를 하면 좋은 게 뭘 알아야 더 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투어도 지금까지 너무 만족스럽네요 아줄레주 이만여개로 만들어진 상벤투 기차역 기차역 앞뒤로는 포르투의 역사 옆면은 포르투 사람들의 일상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줄레주는 포르투갈의 독특한 타일 장식이에요 유명 건축물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가정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희 조카가 요즘 야구에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 던지는 자세를 취한답니다 자세를 취한답니다 자세를 취한답니다 포즈 취하기 하자 이불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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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야 돼? 어 너무 다 맛있어요 너무 예쁘다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포르투가 우기고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는데 밤에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동 가는 건 다 취소하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 했습니다 숙소 들어가기 전에 맥주랑 와인이랑 사서 가려고 해요 아 우버 우버 빨랑 와라 제발 우버 빨랑 와라 제발 흡수 무침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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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처 바다를 가보려고 해요 2일차 아니야? 오늘 3일차지 우리 토요일날 왔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 아 그렇긴 그렇네 근처 바다가 갈 건데 가기 전에 커피랑 에그타르트 먹어야죠 1일 2일 에그타르트 죽는때마 찔참 조금 더 고소한 박수 오우 박수 오우 오우 아 뭔가 내가 버스 기사가 되는 느낌이오요? 근데 버스 기사님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구경도 하시면서 하세요 저희 갈 때는 500번 버스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트램 타고 올 거거든요 근데 2층 버스가 앞이 진짜 탁 트여 있어서 이것도 괜찮다 오 무서워 버스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 여기에서 버스를 탔는데 유턴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9시 50분 버스 탔는데 2층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거 오늘은 느낌이 맥주의 날입니다 맥주의 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따뜻해? 너무 좋아 맛있다 음 이거 맛있겠다 태조야 먹어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따뜻해? 너무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똑같은 홍합인데 요리법이 너무 다르지 않아? 근데 여기 진짜 사람들도 너무 좋고 정소도 좀 얼추 맞고 아 근데 홍합 진짜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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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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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치즈 들어있어요. 배부르고 취기가 오르니 세상 더 없이 행복합니다.